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국내산 홍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짜 인기가 좋은 완도존복입니다. 어육미 사이즈고 굉장히 크고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요. 그 다음에 보석볼낙지도 판매합니다. 중소부터 중대까지 대낙지까지 특대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세보리굴빔 판매합니다. 왕특대 사이즈고요. 31세지 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왕특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문어입니다. 완도 돌문어고요. 2키를 2, 3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굉장히 싱싱하고요. 그 다음에 갈치포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반건조 갈치포 대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강고등어도 선물용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가공은 국내사 있고요. 내장이 제거되어 있고 깔끔히 코다리입니다. 갈치속젖 500g도 판매합니다. 4kg, 8kg, 5지거젓하고 갈치속젖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참돔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참돔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8미부터 10미부터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참돔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참돔이 굉장히 사이즈가 큰 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화탐도 같은 경우는 2미나 3미많이 사셔가지고 핵감으로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참돔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지체의 모습도 있고 보고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보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작은 보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보고도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딱돔도 보이고 있고 가자미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자미도 신빗자리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이제 민어의 모습입니다. 자망배에서 민어가 나왔고요. 민어 같은 경우는 포떠가지고 민어 적감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겨울철 명절되면 민어가 굉장히 수요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망배에서 창가잼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장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창가잼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아기의 모습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참조기는 안 들어왔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가 많았잖아요. 참조기는 안 들어왔고 이제 홍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망배에서 홍어가 좀 많이 잡혔는데요. 여기 보시면 홍어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홍어가 명절되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먹는 홍어는 굉장히 약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홍어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고요. 국내산 홍어, 목포 홍어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홍어 진짜 인기가 좋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